1867년, 러시아는 미국의 단돈 720만 달러, 하나로 약 89억원을 받고 알래스카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50년만에 알래스카에서 100배가 넘는 수익을 올렸습니다. 러시아는 어쩌다가 금사라기 땅인 알래스카를 그렇게 헐값에 미국에 팔아버린 걸까요? 알래스카는 1741년, 러시아의 표트르데제에게 고용된 덴마크인 베링이 발견한 뒤로 러시아 무피상인이 서서히 이조하였으며, 18세기 말에는 러시아령 아메리카로 편입되었습니다. 백여년이 지난 1867년, 오스만 투르크와의 크림전쟁에서 패하며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린 러시아를 구하기 위해 알렉산드루 이세는 동토의 땅인 알래스카를 미국에 매각하기로 결정합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러시아는 알래스카에 묻혀있는 천연자원의 가치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러시아 중심부에서 워낙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 통치하기도 까다로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력한 해군을 보유하고 있는 영국의 위협에서 바다 건너 위치한 알래스카를 도저히 지켜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지키지 못할 바에야 미국에 팔아서 미국과의 관계 계산에 활용하겠다는 의도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에게만 무려 러시아는 1867년 3월 30일 새벽 4시, 한국 국토의 약 17배에 달하는 엄청난 면적의 알래스카를 미화 720만 달러의 미국에 매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거래가 성사될 당시만 하더라도 미국 역시 알래스카가 천연자원의 보고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반발이 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알래스카에 매장된 엄청난 양의 석유자원이 발굴되었으며, 그 외에도 철, 금, 구리 등과 같은 지하자원은 물론, 목재자원과 석탄, 천연가스 등 에너지 자원들까지 합치면, 알래스카에 존재하는 자원들의 총합은 수조 달러를 상위한다고 합니다. 현재 알래스카는 3월 마지막 주 월요일을 당시 매입에 앞장섰던 미국 국무부 장관인 씨워드의 날로 제정해 알래스카 매입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에서는 매년 세계에서 문맹태치에 큰 공을 세운 사람에게 세종대왕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이전까지 우리 조상들은 한자로 글을 써왔습니다. 하지만 한자는 너무 복잡하고 익히기 어려워 대부분의 백성들이 배우기 힘든 글자였습니다. 세종대왕은 이를 안타까이 여겨 누구나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는 문자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여 1443년, 처음으로 훈민정음이 창제되었습니다. 10월 9일 한글날은 세종이 1446년에 훈민정음을 처음 반포한 날을 기르기 위해 제정되었고, 1910년대부터는 훈민정음 대신에 한글이라는 호칭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글은 인류가 사용하는 문자들 중에서 창제자와 창제년도가 명확히 밝혀진 몇 안 되는 진귀한 문자입니다. 글을 읽지 못하는 백성을 가엾게 읽은 세종대왕의 창제정신은 물론 문자의 독창성과 과학성도 매우 뛰어납니다. 한글의 모음은 하늘과 땅, 사람을 본떡 만들었고 한글의 자음은 우리의 발음기관을 본떡 만들어졌습니다. 한글은 말소리와 문자가 일치하고 모양이 단순해 기계화와 자동화에 가장 적합한 문자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런 한글의 우수성은 세계 언어학자들에게도 큰 감명을 주었는데요. 언어학계에서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단순하면서도 훌륭한 글자, 모든 언어가 꿈꾸는 최고의 알파벳이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루마니아 브라슈브 남서쪽 32km 지점에 위치한 브란성은 드라큘라의 성으로 알려지면서 동유럽 최고의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1212년 독일 기사단의 요새로 만들어진 브란성은 오랜 역사를 거치면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 독특하면서도 아름다운 형태를 갖추게 되었는데요. 다소 외진 곳에 위치한 이 성이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1897년 아일랜드의 작가인 브람 스토커가 써낸 소설 드라큘라의 배경지가 되면서 부터였습니다. 드라큘라의 아들이라는 뜻인 드라큘라라는 이름을 사용하기도 했던 블라드 체페슈 3세는 드라큘라의 실제 모델이 되는 인물입니다. 1470년대 브란성에 잠시 머물렀던 블라드 체페슈는 헝가리와 오스만 제국의 위협을 받던 약소국인 왈라키아를 지켜낸 영웅이었습니다. 그는 왈라키아를 외세의 침입으로부터 구해낸 것은 물론 백성들의 공공함을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세금을 면제받던 독일계 작세닌들에게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작세닌 상인들은 노골적으로 전향했고 체페슈는 이들을 잡아 경중에 따라 혀, 코, 귀 등을 자르거나 혹은 장대에 꽂아 처형하는 등 잔혹한 방식으로 처벌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독일어로 기록한 게르만 연대기 저술자들은 작세닌들을 처참히 죽인 블라드 체페슈를 사악한 악마로 묘사했고 이에 따라 블라드는 잔혹하고 피해 굶주낸 악마로 유럽 전체에 알려지게 된 것이죠. 브람스토커는 그 잔혹성을 듣고 흡혈기 드라큘라를 창하나였고 그 이야기는 흡혈기 이야기의 원조가 되어 많은 연극과 뮤지컬로도 공연되고 1931년에는 영화로도 제작되어 큰 인기를 누리기도 했습니다. 블라드 체페슈가 머물렀다는 브란선 역시 루마니아의 주요 관광자원이 되어 몇백년이 흐른 지금에도 후손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블라드 체페슈가 머물렀다는